안녕하세요 다육카우스 TV 입니다. 어제 비가 올 예정이어서 일기예보에 그리고 비가 좀 왔어요. 그런데 그냥 뭐 오다 말다 온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물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보세요. 햇볕에 강한 햇볕을 지금 쬐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제가 저녁에 듬뿍 듬뿍 주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견디는데 이렇게 행인 화분에 있어요. 물을 안 줬더니 시들하죠. 이렇게 썬노즈 인데요. 저는 요걸 분갈이를 2년 전에 했었는데 마사 함량을 한 50% 60% 넣어서 했기 때문에 물을 매일 줘도 이 아이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사 갖고 오셔가지고 분갈이를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매일 물을 주면 이 아이가 뿌리가 물러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실 때 언젠가는 흙을 틀어야 되겠죠. 그런데 날씨가 지금 더워서 틀지를 못하고 찬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야 이 아이를 털어요. 만약에 새로 사 갖고 와서 분갈이도 못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그마한 포트에 있잖아요. 옮기시려면 그 포트를 그대로 빼가지고 옮기시고 바깥 화분에다가 흙을 보충해서 하는 식으로 분을 옮기셨다가 찬바람이 나면 다시 분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흙을 다 털고 분갈이 하시기 전이시면 저처럼 이렇게 햇볕에 많이 쨍하고 키우시게 되면 물의 양을 더 많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 갖고 오셔서 흙을 다 털지 않고 분갈이를 안 하시는 분은 이렇게 저처럼 햇볕에다가 놓지 마시고 방 그늘에다 두시든지 아니면 10시부터 한 2, 3시까지는 차강을 해주세요. 그 아이는 차강이 힘들다면 화분을 빼서 안으로 실내 안으로 그늘이 좀 지는 곳에서 이렇게 두시고 바깥으로 내놓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물을 그렇게 저처럼 많이 주면 뿌리가 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몇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휴케라가 예쁘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늘에서 키우고 있는데도 시들시들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도 여기 1시간 정도 햇볕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분을 털고 하셨는지 그냥 분갈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휴케라는 여기 목대들을 어머나 이렇게 나오게끔 심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저도 이 아이를 여름에 사 갖고 왔기 때문에 분을 털지를 않고 지금 이 화분에다 심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찬 바람이 나면 흙을 털고 심어주려고 분도 이렇게 어울리지 않은 분에 이렇게 심고 있어요. 요거를 다시 흙을 털고 분갈이를 해줄 예정입니다. 햇볕에 있는 아이 요 아이를 한번 보세요. 노지에 심어놨는데도 목대가 이렇게 돌출이 되게 심어져 있어요. 이 아이는 푹 심으면 안 돼요. 약간 뿌리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심어야 됩니다. 돌출이 아 요게 약간 좀 덜 묻혔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햇볕에 있어요. 이 아이가 타는 거 보세요. 입장이 이렇게 이렇게 햇볕을 보면 이 아이는 입장이 이렇게 탑니다. 저 것도 지금 이렇게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찬 바람 불면 입장이 새로 나오면서 초록초록하게 나옵니다. 요거 보세요. 이렇게요. 요런 모습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들거리는 면은 물을 매일 주셔야 돼요. 그늘에 있어도요. 시들거리지 않게끔 물은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입장이 햇볕을 보고 타는 거는 이렇게 타고 있어요. 많이 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잘라냅니다. 타는 입장을. 그리고 요거는 붉은 단풍치인데요. 요것도 휴케라이 일종인데 요것도 보세요. 목대가 덜 심어졌듯이 요렇게 꽃을 엄청 피워준 아인데요. 요기에다 식재한지 한 두 달 가까이 됐어요. 저도 요건 올해 새로 들인 아인데요. 요렇게 목대가 나오다시피 덜 심은 듯이 요렇게 심으셔야 돼요. 요기가. 이걸 푹 묻으시면 안 돼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재하실 때 요렇게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휴케라요. 그리고 시들거린다고만 하셨어요. 방 그늘에 키우시면서 혹시 분갈이를 안 하고 작은 분에 있으시면 분을 빼가지고 전혀 뿌리를 건드리시지 마시고 조금 크나 분에다가 바깥에다가 흙을 보충하는 식으로 분갈이를 한번 해보세요. 매일 물을 주면 시들거린다고 하니까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요. 그리고 이제 강복절이 지나서 아침 저녁으로 20 한 3도 낮 기온이 30도 이하 이렇게 내려와야지 분갈이를 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분갈이를.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아야 되려면 뭐 한 20일 정도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러시니까 그 20일 동안 시들거리는 게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상터에 있다 그래도 그때까지 뭐 뿌리가 썩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오래 구입을 하셨으면. 근데 그게 또 모르죠. 그 가게에서 얼마나 묵었다가 또 봄에 이렇게 출하가 된 게 아니라 작년에 또 출하된 거여가지고 뿌리가 썩고 있는지 이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뿌리를 분갈이를 안 한 상태만 한번 분해서 풀분해서 한번 빼박아. 뿌리랑 상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상터가 정말로 스펀지 같아서 이 아이가 뿌리가 썩고 있겠구나. 이런 감이시면은 뿌리를 위험하지만 털고 분갈이를 지금이라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실 때는 물에 큰 다라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시고 어느 정도 상터를 뜯어내시고 거기에다 이렇게 흔드시면은 뿌리가 손상 없이 깨끗하게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털어내셔가지고 마사 50% 밭흙이 있으시면 좋은데 밭흙이 있으시면 30% 또 밭흙이 없으시면 용토로 30% 상터 말고 용토로 30% 그 다음에 펄라이트 10% 그 다음에 녹소토나 이런 거 좀 있으시면은 그런 거 10정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보세요. 배수가 잘 되게 분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소생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힘들게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 짜보 요거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미니 벨갑어 저도 요렇게 분갈이를 했는데요. 이 분을 다 털지를 못하고 그대로 쬐끔만 큰 그런 하분으로 옮겼어요. 화분의 크기가 얼만큼 몰려면 요게 원래 요 포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 정도로 갔으니까 두 배는 안 되고 좀 한 배 반 정도 되는 요런 화분에다가 옮기고 분은 털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옮기고서 지금 햇볕이 두 시간 정도 들어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베란다 요게 어린 아이를 큰 아이 큰 화분에 있는 뿌리가 튼튼한 아이 수국도 한번 제 수국 한번 보셨죠. 뿌리가 그렇게 튼튼해서 그렇게 큰 화분에 있는 아이도 저희 집이 빚도 많이 안 들어오고 최고로 들어와 봐야 3시간 반, 4시간이 안 들어오는 그런 장소에 있었는데 추명국이랑 다 그냥 목말라가지고 입장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작은 아이가 거리대에 있었으면 다 그냥 타지요. 요렇게 어린 아이를 그 보관 장소를 너무나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물을 주면 또 물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밝은 빛이 들어오는 그런 장소에다 두셨어야 돼요. 제가 이 장소가 지금 요렇게 1시간 정도 요런 빛이 들어오는 요런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분이 작고 분갈이를 한다거나 어리거나 또 햇빛에 약하거나 요런 아이들은 요런 장소에 두셔야 돼요. 애초에 거리대에 두신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분갈이를 해가지고 거리대에 있을 때도요. 어느 정도 차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햇볕은 큰 아이 있죠. 뿌리가 튼튼하고 이른 아이도 다 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목배기롱도 요 화분에 있었는데도 다 말라가지고 제가 이 큰 화분으로 지금 옮기고서 지금 밝은 빛만 들어오는 장소에 분채로 뿌리를 전혀 안 건드리고 지금 이 큰 화분으로 옮겨가지고 오늘 3, 4일째 지금 이렇게 아직도 햇볕을 못 본 채로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하실 때 고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요건 김꾸따루인데요. 물론 햇볕을 보면 이 아이들이 꽃을 빨리 피웁니다. 덥고 또 요렇게 햇볕이 강하면은 그런데 일단 요 아이도 요거보다 더 작은 포트에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큰 포트로 한 배 반 되는 그런 화분으로 제가 옮겼어요. 이걸 옮기고 나서 햇볕이 강하지 않은 요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에 들어오는 요런 장소에다 지금 두고 있어요. 요 아이를 왜 그러냐면은 이거 분갈이를 흙을 틀지 않고 옮겨도요. 지금 햇볕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어요. 차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분을 흙을 틀지 않고 요렇게 했어도 그늘에 햇볕이 들어오는 밝은 빛이 들어오는 요런 장소에다 두셔야 됩니다. 식물을 사 갖고 와서 이제 이 화분에 심든 노지에 심든 월동이 되고 단연생 있죠. 그런 아이들이 이게 뿌리에서 그 이듬해 그 저기가 새싹이 나고 안 나고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비누풀인데요. 여기에서 요거는 피워갖고 두 분의 저분에 피워서 씨를 받고 있는데요. 밑에 요렇게 보시게 되면 다른 쪽에서 요렇게 새순이 요렇게 나고 있고 밑에 뿌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직은 이게 괜찮잖아요. 그런데 요런 데 새싹이 요렇게 나고 있잖아요. 요런 거는 뿌리 활짝이 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활짝 했는데 잘 됐잖아요. 그리고 요게 문빔 요게 하나 요게 심어 놨는데요. 아주 안 자라고 있다가 요즘에 이렇게 쑥 컸어요. 요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심어 놨더니 지금 요렇게 보면 이제 꽃이 피고 요렇게 씨가 요렇게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라고 제가 요렇게 자르지를 않고 있어요. 이 꽃대를 이렇게 잘라주면 또 꽃이 많이 필 수가 있거든요. 요런 데는 꽃이 피고 있잖아요. 근데 요걸 자르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고요.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요게 겹 금개국인데 요거를 사장님께서 시바드라고 요거를 한 포기를 저를 주셨는데 이게 실패한 경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포트체로 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여기다 심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밑에가 말라 들어가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말라 들어가니까 씨도 못 받았어요. 이게 이게 원래 월동이 잘되고 내년에 이게 숙건으로 자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라려면 이렇게 바짝 마르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상토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찬 바람이 불면 이게 뽑아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너무 더워서 뽑아볼 수가 없고 그냥 요 상태로 그냥 저는 놔뒀다가 이미 이렇게 되면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다 고사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성공하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게 동자 레드라고 하는 건데 요렇게 하면 잎줄기가 이렇게 말라서 비틀어졌죠. 지금 현재 이렇게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라서 비틀어져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요 말라서 비틀어진 밑에를 가보시면 요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렇게 되면 이 뿌리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내년에 이게 숙근이라 그러면 내년에 이제 꽃대가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런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뽑아볼까요? 이것 좀 보세요. 뿌리가 다 말랐잖아요. 이게 제가 상토를 털지를 않고 심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요거를 잘 여름을 잘 견뎌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잘 견디지를 못했어요. 상토에 그냥 심었는데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씨도 못 봤고 이게 실패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상토가 그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밭에 이렇게 심거나 상토에 이렇게 심어도 실패하는 경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토가 이렇게 썩어서 그렇습니다. 밭에 심는 것도 그래서 이 상토에 심어져 있나 용토에 심어져 있나 그거에 따라서 밭에 이렇게 심게 돼도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보셨다시피 우리가 이게 노지에 심는다 그래서 다 성공하는 거는 아니에요. 흙을 얼마나 흙이 좋은 흙에 왔냐 야생아 같은 것도 그렇게 왔나 따라서 다 틀리고 어떤 상품을 샀을 때 지역이 다 틀리잖아요. 농원도 다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실 때 빼보고 흙 상태를 이렇게 보시고 심고 하셔야 되는데 성공과 실패 확률이 여기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갈라져요. 이렇게 돼가지고 참 초보분들은 이게 분갈이도 굉장히 어렵지요. 이거는 보세요. 제가 이거를 동키호트에서 얻어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심은 아인데 이거는 흙을 쉴 패랭이라고 돼있네요. 흙을 틀지를 않고 이렇게 심었는데 이거는 흙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성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꺾고지를 해놓은 거예요. 이쪽으로는 되나 안되나 여름인데 그냥 이렇게 꺾고 심어놨봤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성공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를 보세요. 이거를 흙을 틀지를 못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분채로 묻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날도 너무 뜨겁고 요거 이번에 마지막에 한 열흘 정도 됐어요. 그때 가지고 온 아인데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근데 흙을 틀지도 못 하겠고 해서 그냥 심었는데 아닌 게 달라 그냥 이렇게 가지요. 이거는 숙근 안개라고요. 제가 5월달에 요 아이를 사가지고 와서 여기다 심었어요. 심었는데 요거 입장을 한번 보세요. 여름에 날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죽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뿌리가 살아서 이게 나오는지 어쩌런지 저는 저는 아유 이렇게 돼있답니다. 이제 다 이렇게 떨어져 없죠.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뿌리를 털지를 않고 심었어요. 그대로 꽃이 막 피고 있는 상태에서 데리고 와가지고요. 이걸 옛 푸른에 갔을 때 이걸 가지고 온 아인데 혹시나 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올라올려나 싶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기다리고 매일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돼있죠. 썩었는데 이 뿌리를 지금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흙을 틀지를 않고 분채로 그대로 심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심으면 이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분을 사가지고 왔을 때 위험해도 흙을 털고 심어야 되는 게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흙을 털고 안 털고 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여름에는 분을 털고 심으면 또 위험해서 뜨거워서 죽어요. 그래서 임시로 분갈이를 다른 포트로 옮겨놨다가 다시 찬바람이 나면 다시 분갈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름에는 분갈이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카랑코에 제라늄 질문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지나갔습니다. 이 추면국도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이제 회복이 돼서 이렇게 또 꽃대가 이렇게 물고 올라옵니다. 아유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큰 아이도 이렇게 큰 아분에 있는 아이도 저 그때 그렇게 힘들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포트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배치하는 것도 약간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예쁘게 키우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육카우스였습니다.